굿모닝 비트코인 트론은 6%대로 눈에 띄는 상승 보이고 있고 그 밖의 이더리움과 이오스 등 오름세 보이는 알트코인들도 있지만요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시면 전일 대비 1.60% 하락한 9,98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차트 확인해보시면 최고점인 10,325달러 이후 박스권 내에서 작은 폭으로 꾸준한 하락 흐름 보이다가 현재는 9,900달러 선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에서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 가치 2,667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67.5%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 보시면 상위권 암호화폐들 하락세에 치우친 혼조세입니다 7거래일 차트 보셔도 대부분 조정받는 흐름이고요 이더리움 같이 등반 시도하던 상승 분위기의 알트코인도 현재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위조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보시면요 코인 EX가 1위, 페피티시가 2위, 코인 1위, 3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래량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 순위 확인해보시면 24시간 동안 거래량 31%가량 줄여나가면서 5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섬에서 살펴보시면 비트코인 1.52% 하락한 1188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이오스, 트론 등 강세 보이고 있지만 상위권의 화폐들 대부분 하락세고요 아래로 내려보셔도 비슷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전일 대비 1.53%가량 하락하면서 현재가 1188만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트론 5%, 아르고 5%, 퍼크체인 1% 등 오름세 보이고 있지만 역시 대부분 하락 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는 23일 정식 출범하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 플랫폼인 벡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큰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날 비트코인 가격이 만 달러 아래로 급락했지만 곧바로 급반등하며 다시 만 달러를 회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벡트에 대한 기대감을 꼽고 있는데요 이에 벡트 출범 안팎으로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여러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 존 메가피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벡트가 곧 출범한다, 규제를 받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기관들은 신뢰감을 느낄 것이며 암호화폐 채택에 긍정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펀드 스트랩의 창업자 겸 애널리스트 토마스 리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곧 기관 거래 플랫폼인 벡트의 출범으로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업계와 시장에서는 기관 진입이 본격화되고 더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비트코인의 만 달러가 붕괴되고 9천 달러대로 하락한 것을 다가오는 벡트를 대비한 바닥 다지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었는데요 현재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2차 하락을 우려해 벡트가 정식 출시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투자는 금할 것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과연 벡트 출시 전까지와 그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리플 측 변호사가 현지 법원에 제출한 공개 문서를 통해서 리플은 일종의 통화 또는 상품으로 현행법상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와 자회사 임원 등을 고소한 리플 구매자들의 주장을 철회하고 리플을 판매함으로써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재판 취하를 요구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인데요 제출된 서류로 변호인단에 의한 원고 측에 대한 지적을 보시면 리플을 구매하는 것은 리플사에 대한 투자가 아니며 리플과 구매자들 사이에는 공유하고 있는 기업이 없다 리플이 보유자들에게 이익을 창출해준다는 약속은 없으며 리플 원장은 탈중앙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리플에 대해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라고 결론 지은 바 있는데요 이는 가상화폐가 상품의 일종이라는 CFTC의 입장과 일치한다 리플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리플이 증권의 성격을 띈다며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플에 제기된 증권법 위반 소송에 대한 리플의 첫 번째 공식 대응이었는데요 리플 투자가 그룹은 지난 8월 새로운 수정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고 이 소송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새로운 암호화폐 지침서를 기초로 리플이 미등록 유가증권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론 창업자 저스틴 선이 트론의 지분 증명 메커니즘 관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그의 트윗에 따르면 지분 증명 메커니즘에 대한 4가지 주요 발전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거래소와 월렛, 파트너 등 업계 종사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정당하고 탈중앙화된 수익 분배 모델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론은 커뮤니티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보다 강력한 네트워크 경제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네트워크 전체의 지분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배당 배분 거래를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트론 POS 메커니즘 내 블록 보상과 관련해 그는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127개 노드가 득표수에 비례해 트론 코인 보상을 받게 되며 블록당 보상은 160트론이다 이는 스테이킹 유저들이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적화된 방안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보도된 것처럼 트론은 8월 11일에 공식 출시된 선 네트워크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 네트워크는 트론 네트워크에 무제한으로 확장이 가능한 용량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사이드 체인의 확장 솔루션입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 시총 13위인 트론은 현재 7.5% 강세를 보이면서 0.01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암호화폐와 DLT 관련 데이터 과학자를 채용합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전문 지식을 갖춘 데이터 과학자를 고용할 계획인데요 나사 산하기구인 캘리포니아의 Z 추진 연구소의 주된 기능은 행성 로봇 우주선의 건설과 운용 그리고 지구 궤도 임무 수행입니다 나사가 기재한 여러 필수 자격 요건 중에서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컴퓨팅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경험을 열과하며 가산점으로 인정할 것을 밝혔습니다 나사의 연구와 모델링, 데이터 예측, 분석 등에 사용되는 복잡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일이 데이터 과학자에 의해 수행될 예정인데요 나사는 올해 1월 항공교통서비스와의 비공개적인 익명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항공교통관리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바 있고요 지난해 4월에는 인간의 개입 없이 의사결정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하는 자율우주선 개발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포르투갈이 조세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입니다 포르투갈 세무당국은 지난달 국내 암호화폐 거래 또는 결제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본사를 둔 기업들에게는 아직까지 부가가치세나 사회보장세, 소득세와 같은 여러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발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위한 포르투갈의 2015년 세금 감면 혜택에 이은 것인데요 당시 규정의 내용은 개인에 대한 암호화폐 판매 수익은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었고 개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거래나 기타 활동에서 파생된 사업소득은 개인소득세의 누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포르투갈은 부유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규정으로 납세자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나라로 여겨지는데요 많은 국가에서 관리적으로 지불되는 것과 달리 포르투갈은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가 없습니다 호주의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미키가 암호화폐 세금 최고의 나라와 최악의 나라를 선정했는데요 포르투갈은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본 사업자만 세금을 내고 암호화폐 거래의 부가가치세와 자본이득세가 면제됐기 때문에 독일과 싱가폴 등 암호화폐 세금 최고의 나라인 7개 국가들 중 하나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9월의 넷째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풍 타파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요즘 겉옷이 필요할 정도로 꽤 쌀쌀해졌는데 오늘은 강한 비바람까지 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건강 잘 챙기시면서 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여러 좋은 소식들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하은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